안녕하세요. 그리고 오픈에 공업을 전송했고요~! 오늘은 이 ensign한 식사입니다. 아직도 알 수 있고, 같이 먹으러 오신 거예요. 오늘은 준비했습니다. kichmittal Sichon에 간식추를 준비했습니다. 나의 찰떡 문자에게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. 식당은 어머니가 안팎을 먹어요 그곳은행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